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청량한 여름 클린걸 메이크업을 해 볼 건데요 오늘 깔끔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메이크업 꿀팁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스타트! 오늘 메이크업은 클린, 깔끔함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름에 피부가 가장 먼저 무너지잖아요? 피부가 깨끗해야 전체적인 메이크업이 깨끗해 보이거든요? 이제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 해 볼 건데 여기에 치트키템을 섞어서 사용해 볼 겁니다 바로 지센털 세라믹 슬릭 15데이즈 리터닝 앰플 프로그램 이거를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하면 정말 깐달걀 피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앰플 안에 스포이드로 두 방울 떨어뜨려 주시고 매트 파데와 함께 스파츌러로 섞어줍니다 이렇게 바르면 매트 파운데이션이 지속력은 딱 잡아주면서 지센털 앰플이 들어가 모공을 딱 잡아주니까 더 매끈하고 깔끔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 반쪽만 발랐는데 벌써 느낌이 오죠? 혹시 앰플이 들어가서 끈적일까 봐 걱정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제형이 되게 가볍고 수분감 있는 제형이라서 여름에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저는 파데 바르기 전에 지센달 세럼을 먼저 발라줬는데 이게 앰플 세럼 말고도 크림도 있는데요 앰플 세럼 크림 전부 모공과 주름 개선이 되는 3세대 스패클 제품이에요 이 세 가지 다 사용하면 리프팅도 잘 되고 특히나 모공 개선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스패클이 들어있어서 처음 바를 때 조금 따가운 느낌이 드는데 계속 바르다 보니 적응해서 별로 안 따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스패클 제품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지센달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스패클에 펩타이드를 붙인 특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라 펩타이드가 스패클을 통해서 피부 속까지 들어가 피부 속에 글루타치온 효소와 만나 효능도 올라가고요 펩타이드 흡수율이 무려 60배라고 해요 특히 모공이 눈에 띄게 보이는 나비존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테스트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효과도 있지만 제가 민감성 피부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등 안 나는지가 정말 중요했는데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지센달 제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서 저처럼 예민한 피부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앰플 섞어서 바른 피부 안 바른 피부의 차이! 이렇게 베이스 하고 나갔는데 정말 피부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이 예쁜 깐달걀 느낌이 밖에 나가서 더워도 해를 받아도 유지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앰플의 또 다른 사용법! 저는 밖에 나갔다 하면 더 확실하게 진정케어 열감 내리기를 해주고 싶어서 여름철 수분 진정케어 루틴을 꼭 합니다! 앰플 단품으로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사용해도 열감 내릴 수 있는데 앰플이랑 알로에겔을 3대 7로 섞어 냉장고에 차가워지게 5분 정도 넣어줍니다 피부에 빈틈없이 두껍게 올려주시고 15분 뒤에 롤링해서 유효성분을 잘 흡수시키고 미온수로 물 세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름이라 달아올랐던 피부 열감도 내려가고 진정도 정말 잘 되더라고요 피부 매끈해지는 건 덤입니다 제가 나이트케어로는 아까 보여드린 크림까지 같이 바르고 있는데 앰플 세럼 크림 이 순서대로 바르면서 제형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앰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고 수분감이 싹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물처럼 발려서 흡수도 금방 되더라고요 세럼은 앰플에서 좀 더 점성이 있어서 좀 더 보습감이 느껴지는 타입이에요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기 괜찮은 제형이에요 마지막으로 크림은 수분 보습 다 잡은 제형이라 자기 전에 두툼하게 발라주면 일어났을 때 피부가 진짜 매끈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 총정리를 해보자면 스피큐를 사용해보고 싶으셨는데 안 맞아서 사용 못하셨던 분들 모공 주름 개선 한 번에 하고 싶으신 분들 원래 사용 중인데 더 높은 효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앰플 세럼 크림 이렇게 같이 스킨케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앰플만 먼저 써봐도 되게 괜찮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스킨케어 및 수분 진정케어 루틴 파운데이션에 앰플 섞어서 이런 깐달걀 피부 만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베이스 베이커를 완전 깨끗한 깐달걀 느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다크서클이 있으면 피부톤이 균일해 보이지 않겠죠? 깔끔해 보이지 않겠죠? 이 다크서클을 한 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컨실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핑크 컬러랑 두 번째 살색 컬러 사용해서 뚜껑에 조금 덜어주시고 아주 얇게 다크서클을 커버해줄게요 이 루나 컨실러 팔레트 사용하실 때는 꼭 같이 이 루나 컨실러 브러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진짜 사용하기 너무 쉽고 다크서클이 더 잘 가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브러쉬에 비해서 이렇게 다크서클을 가려줬고요 또 한 부분 가려줘야 하는데요 여기 눈썹 위에 전 눈썹이 좀 두 배로 자라는 편이라서 이쪽에 살짝 그림자진 부분까지만 터치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예쁘게 됐던 피부톤이 더 균일하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 쉐딩을 얼룩지지 않게 하려면 쉐딩해야 될 부분을 파우더로 조금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린 파우더인데 정말 얇게 소량만 바르는 꿀팁은 이걸 묻혀주신 다음에 손에 꼭 이렇게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굴 가에 이렇게 얇게 잡아주기 너무 괜찮은 템입니다 지금 베이스 자체를 깐달걀로 예쁘게 해줬으니까 정말 쉐딩 들어가야 될 부분들 턱 쪽에 눈썹 그려줘야 하니까 눈썹 있는 부분 유분 잡아주시고 아주 적은 양으로만 여기 쉐딩 헤어라인 들어갈 부분 발라주셔야 오히려 더 안 무너집니다 여기 팔자는 광이 나면 미음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잡아주시고 코 쉐딩 들어가는 부분도 꾹꾹 눌러서 파우더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베이스 작업은 마쳤습니다 우리 쉐딩하기 전에 파우더로 깔끔하게 잡아줘서 쉐딩 양 조절만 조금 잘해주면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사용해볼 쉐딩은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00 쿨 그레이 이 쉐딩이 애쉬 브라운 컬러랑 쿨브라운 컬러랑 같이 들어있어서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해주면 진짜 그림자 컬러랑 똑같더라고요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그냥 같이 섞어줄게요 얇게 레이어링을 점점 해줄 건데요 일단 넓게 한번 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컬러 한 번 더 묻혀서 여기 얼굴 라인 가에만 터치를 한 번 더 쭉 해줄게요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 사각턱 느낌 나는 부분에 동글동글 해줍니다 아까 파우더 처리를 해줘서 여기 뭉치거나 얼룩지는 부분 하나도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V라인 쉐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코 쉐딩 들어가 볼 건데 코 쉐딩 진짜 좋은 브러쉬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거랑 같이 나온 브러쉬거든요 노베브 코 쉐딩 브러쉬 이거 너무 코에 잘 맞아요 코 쉐딩 브러쉬 아직 잘 맞는 거 못 찾으셨던 분들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똑같이 이거 두 개 섞어서 눈썹 부분부터 일자로 쭉 내려올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일자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남은 양을 손에 이렇게 덜어서 주변을 살살살 블렌딩을 시켜주세요 한 번 더 조금 묻혀서 손에 덜고 코가 높아야 되는 부분들 가운데만 한 번 더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코트가 완전 딱 사랐죠? 그 다음에 여기 코 아랫부분은 좀 진하게 묻히셔도 돼서 그대로 묻힌 그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 끝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코의 얄쌍함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여기 가운데로 묻혔다면 눕혀서 이렇게 묻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마지막은 쓱 쓸어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중안부가 길거나 코가 조금 길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끊어주는 것도 코가 조금 더 짧아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하고 콧볼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번 쓱 지나가는 정도로 해줄게요 애교살도 같은 컬러로 가운데 먼저 진하게 넣어주시고 살짝 손에 또 덜어서 옆쪽으로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가 조금 더 도톰하고 진하게 들어가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애교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아예 애교살이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 작업을 정말 진하게 해주셔야 해요 나중에 메이크업이 들어가면 이미 애교살 섀도우는 다 날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애교살 첫 작업 시에 좀 진하게 넣어주는 편입니다 진하지만 깔끔하게 넣어줘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 그려볼 건데 눈썹은 제가 항상 사용하는 태그 라인들 사용해 볼게요 요즘 눈썹이 너무 쑥검댕이 같아가지고 지금 탈색을 조금 해왔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좀 없어 보이죠 탈색하고 나서 저 브로우 컬러를 썼을 때 저 브로우 본연의 컬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탈색을 연갈색으로 해놨습니다 저희같이 무쌍 속상은 눈에 포인트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 눈썹이 진하면 눈이랑 눈썹 둘 다 진해가지고 되게 과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인상도 엄청 진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눈썹 탈색이나 아니면 밝은 컬러로 염색을 시켜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 보여요 부드러운 느낌으로 브로우는 원래 그리던 대로 똑같이 모양 잡아주시는데 이 꼬리 부분이 정말 정말 눈썹의 깔끔함을 결정하는 곳이라 협호하고 날렵하게 빼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한 번 더 펴줘서 연하게 만들어 줄게요 좀 더 자연스럽게 브로우 카라도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눈썹에 엄청 뭉치고 안 예쁘게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소량 이렇게 넓게 펴서 덜고 그다음에 눈썹 거꾸로 빗어준 다음에 다시 원래 방향대로 빗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뭉치지 않고 눈썹 컬러만 싹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컬러가 조금 톤이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브로우까지 완성! 이제 아주 깔끔한 아이메이커 할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내 마음대로 조합한 싱글 섀도우 조합 팔레트입니다 이번 팔레트에 제가 미지근한 핑크톤만 좀 모아서 왔거든요 이런 핑크톤 컬러가 오히려 여름에 사용하기 너무 깔끔하고 엄청 떠보이지 않는 핑크라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구성한 미지근 핑크톤 팔레트는 이런 느낌입니다 먼저 스트로베이 오트를 눈 전체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 컬러가 베이스 잡기도 괜찮은데 색조 포인트로까지도 괜찮아가지고 위아래로 같이 넣어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눈 전체에 발라주신다는 느낌으로 컬러를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잔잔한 실버 블루 펄이 들어있는 베리위글을 얘는 펄이 조금 들어있는 타입이라 이렇게 콕콕콕 눌러서 해주셔야 이 브러쉬에 펄이 같이 묻거든요 올릴 때도 이렇게 눌러서 올려주시는 게 펄이 좀 더 잘 올라갑니다 눌러서 올려주신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쓸어주세요 쌍꺼풀보다 살짝 위까지 포인트 컬러 바르시는 거 아시죠? 같은 컬러로 여기 눈 중앙에만 조금 더 포인트 컬러를 올려줄게요 음영 컬러는 살짝 뮤트한 톤 다운된 핑크 컬러 여기 삼각존 먼저 칠해주신 다음에 위에 삼각존에도 똑같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아이라인 길이까지 생각해서 조금 길게 넣어주고요 여기 눈 앞머리 부분에도 음영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음영 잡아줬고 라이너는 오늘 노베브에 새로 나온 컬러인 차콜 블랙 컬러 사용해서 깔끔하게 라인을 빼줄게요 우리 지금 아이섀도우가 진하게 들어간 편이 아니라서 라이너로 조금 포인트를 내줄게요 점막부터 그리면 속상, 무쌍 분들은 되게 답답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부터 땡강 시작하자니 눈이랑 동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눈꼬리 부분부터 살짝 메워주면서 이 부분 라이너를 이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깔끔하게 빼주시고 눈앞에 라인 정말 조금만 빼서 이렇게 앞트임을 해줄게요 깔끔하게 라인을 잡았지만 살짝 음영을 풀어주는 게 좋거든요 아까 사용했던 오드컬러 살짝 묻혀가지고 라이너 위아래만 음영을 살짝 풀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메이크업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완성된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상 하는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속눈썹은 제가 항상 잘 사용하는 이 더툴랩 붙여줄 건데 오늘은 10.5N 붙여보겠습니다 속눈썹 양쪽으로 다 붙여주고 왔고요 이제 마스카라 한번 해볼게요 이미 속눈썹으로 강조를 해줬기 때문에 마스카라는 오늘 픽사 마스카라 클리어 블랙 사용해줄게요 속눈썹 깔끔하게 이렇게 쓱 쓸어서 촉짓게로 가닥가닥 하던대로 잡아줄 건데요 이 작업을 안 하고 냅두면 속눈썹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꼭 해주고 있습니다 제 속눈썹이랑도 붙여야 하고 또 인조 속눈썹 이렇게 간격 있는 애들도 딱 깔끔하게 잡아주면 되게 눈이 더 또렷하면서 예쁘고 속눈썹마저도 예쁜 그런 깔끔한 메이크업이 완성이 돼요 그다음에 언더도 똑같이 마스카라 발라주고요 언더까지 속눈썹 붙이면은 더운 여름철에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스카라로만 해주고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가닥 속눈썹 붙인 것 마냥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모아주시고 끝부분에 한 번 더 맥을 묻혀서 언더 속눈썹의 존재감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엄청 깔끔하게 위아래 속눈썹 다 만들어줬죠? 아이 메이크업 마지막으로 이 쉬머 글리터를 여기 눈 아래에다 발라줄게요 글리터는 베베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이름 되게 귀엽지 않나요? 여기 눈 중앙에만 딱 튀어나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가운데 발라줄게요 홀리카 쉬머 글리터가 진짜 오톤 브러쉬로 써도 너무 피부에 착착 잘 달라붙어요 지금 딱 보시면 딱 느낌 오죠? 하나도 가루 날름 없어요 그다음에 블러셔는 이미 여기 깐달걀 피부를 만들어 줬으니까 살짝 여기 옆쪽 부분으로 조금 넣어줄 거거든요 아까 사용했던 이 스트로베리 오트만 딱 사용해가지고 이쪽에 조금만 살짝 들어오는 느낌으로 사선으로 넣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 광은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게 예쁜 광이기 때문에 살짝 옆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만 아주 조금 블러셔를 했나 싶을 정도 딱 넣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광대 부분부터 감싸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예쁘죠? 그다음에 하이라이터는 이 2AN의 신상 하이라이터 살짝 핑크빛 나는 거를 여기 코끝에 하고 여기 콧대 중앙에 이렇게 너무 예쁘죠? 하이라이터도 엄청 깔끔하게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깐달걀 광은 살리고 지금 피부표 너무 예쁘죠? 그리고 턱 아래랑 입술산 위에 이렇게 마무리 해줄게요 그 다음에 입술 베이스는 릴리바이레드 스윗라이어 밀키틴트 이거 2호 로즈 커스터드인척 얘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이 틴트가 사용하기가 저한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는 한번 이렇게 쓱 발라주신 다음에 기다려요 조금 착색될 때까지 아래쪽은 지금 살짝 말라가지고 아직 겉도는 제형들이 착 달라붙거든요 입술에 그럴 때 손으로 이렇게 톡톡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바르면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원래 기존 틴트처럼 막 이렇게 바르면 밀착이 안 돼서 안 예쁘게 발릴 수 있거든요 립 베이스로 예쁘죠? 그 안에는 5호 꿀자몽 크레페인처 이렇게 그라데이션 넣어줄게요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해주는 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피부표현 다 예쁜데 입술이 매트하면 조금 안 예쁠 것 같아서 글로스 하나 추가해줄게요 이건 살짝 맥시마이저거든요 하트 퍼센트 맥시마이저 리플럼퍼여가지고 이거를 입술 선이랑 여기 입술 가운데 이렇게 발라주면 이렇게 입술이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제 저 메이크업 다 했으니까 머리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여름철에 할 수 있는 청량 클린걸 메이크업 완성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피부가 깐달걀처럼 깨끗하니까 진짜 굉장히 메이크업도 깔끔하고 이미지도 되게 깔끔해 보이죠? 여름에 간단하면서 시원 깔끔하게 하기 좋은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꿀팁 많은 메이크업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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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